한글자막 by 한효정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은 신의 모순이에요. 신들의 모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면서 하는 소리가 있죠. 신은 아주 모순도 없이 깨끗한가? 하나도 안 깨끗합니다. 신의 모순을 잡으러 온 것이 인간으로 온 거예요. 신들의 모순을 정리하려고 온 것이 인간으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순은 안 일어날 수가 없게 돼 있고 누구나 모순이 다릅니다. 우리가 손끝만 다른 게 아니고 누구든지 내 모순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모순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씩 잡아가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성장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해탈하는 거예요. 모순을 어느 만큼 정리를 해야 해탈하는 것이지. 네가 세수를 아무리 좋은 빈으로 씻고도 해탈 안 돼요. 모순이 정리돼야 해탈하는 거예요. 모순은 집착을 낳는다. 내 모순이 집착을 낳는 거예요. 내가 모순이 있는 사람은 집착을 낳게 되고 집착이 있는 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착을 없애는 데는 좋은 우리는 지식을 갖추면서 관계를 하면서 성장을 해갖고 좋은 교육을 받아서 내가 다시 만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순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모순이 사라지는 걸 가지고 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 모순부터 정리를 하고 그러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 사회에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내가 모순을 끌어내는 데까지 이제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모순은 나쁜 게 아니고 내한테는 드러나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홍익인간들이 인류에 이때까지 와서 최고의 모순을 전부 다 정리해서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시대라, 우리는 모순을 나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 있는 걸 지금 끌어내서 인자는 정리하기 위해서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은 하나가 있으면 줄을 달고 있고, 두 개가 있으면 거기서 줄을 달고 있고, 모순들은 주름주름 포도송이처럼 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걸 알고자 하는 것은 모순이 하나가 있으면 또 나오느냐 나옵니다. 왜?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암덩어리가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막 되듯이. 이게 모순도 포도송이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근본을 따버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치료가 되고 전부 다 톡톡톡 터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정법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니까 모순은 나쁜 게 아니고 지금 드러나는 것이고, 드러나면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걸 정리를 하니까, 이제 그 모순을 해결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에 사람을 널리 일으키고, 우리는 인생 마무리를 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홍의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한테 딱 질문하러 나오면서 저는 홍의 인간 누구누구입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홍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홍의 인간으로서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홍의 인간으로서의 이제부터 내가 모지렘도 갖춥겠다라는 소리고,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나는 홍의 인간이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이제부터 홍의 인간으로서의 모지렘은 갖춥고, 내가 활동을 하면서 홍의 인간으로서 살아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법 가족들은 누구든지 인사를 할 때, 누구 앞에도 나는 홍의 인간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이렇게 할 줄 아는 때가 빨리 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정법 가족들끼리라도 모일 때는 저는 홍의 인간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 재미가 있죠. 재미가 있어도 그걸 받아주는 게 우리 정법 가족입니다. 이럴 때 습관도 내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 정법 가족은 홍의 인간 명함을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내줄 테니까, 그런 것들은 홍의 인간으로서 우리가 명함을 가질 줄 알아야, 내가 누구한테 입으로는 홍의 인간입니다 소리 못해도, 대한민국 홍의 인간 누구누구 이래갖고 이 명함을 줄 줄은 알아야 되는, 그럼 이 명함을 쳐다보고 홍의 인간, 여기 이제 이 사회에 퍼지는 거죠. 명함을 내가 줄 줄 알아야 된다. 이제부터는 일반 명함을 무조건 고른 것만 주면 그렇게 안 믿기는데, 홍의 인간 명함을 줄 때 한 번 더 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정법 가족들은 이제 홍의 인간 명함을 쓸 수 있도록, 요번 동안 그 기간 안에 준비를 해서 봄이 되면 홍의 인간 명함을 쓸 수 있도록, 내가 고른 것들을 준비해 드릴 테니까, 정법 가족들은 이제 홍의 인간으로서 자랑스러운, 내 모지라는 것은 공부하고, 내가 모순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잡아가면서 노력하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이 홍의 인간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자랑스럽게 이 명함을 줄 줄 또 알아야 되는, 요런 것들을 이제 잡아 나갑시다.